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그것 때문에 남들 물길리지 않는 시간에 땡볕에 물을 길렀던 사마리아 여자 주님께서는 본질 그 영혼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문제들이 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나가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페이크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 못 드리는 그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사실 잉테르를 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인생이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남편도 갈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인생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생이 자꾸 이렇게 그런데 왜 인생이 이르지? 왜 자꾸 꼬이지?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왜 결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의 비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안 죽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그게 아니라 가정을 주신 의미가 하나님이 뭐예요? 날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뭐예요?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계속 뭔가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예배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이렇게 부딪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예배랑 주님을 연결시키기 원하세요. 네가 지금 나하고 안 맞고 있다는 거. 가정은 뭐예요? 가장 편하고 가장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소잖아요. 그래도 괜찮고. 서로 사랑하기에 나의 부족함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많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가정은 이게 아니야. 그렇게 그냥 막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때문에 누구를 자꾸 죽여야 돼요. 블레임을 해야 내가 살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 나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나가는데 해도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가는 상태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스테이션이라는 거죠.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다 그러지. 나만 유별난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지지고 벗고 사는 게 인생인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게 미혹이에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가정에 대한 디자인과 내 인생에 대한 디자인은 그렇게 지지고 벗고 살라고 디자인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찾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묶임을 계속 십자가에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입고 사실 때까지 내가 계속 이 문제에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네. 이 문제만 오면 내가 힘드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저 사람 저 사건을 블레임하는데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자유롭게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요. 빨리 숙제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인생의 스타일을 살기 시작하고 그 맛을 누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풀면 계속 인생이 거기서 체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주님이 준비하실 축복 다음 걸 받고 싶다면 순종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은 계속 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남편 다섯이 있어도 내 인생 또 찾는 거야. 내 행복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런 인생 절대로 안 열려요. 뭐냐면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진짜 내 진짜 참 신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걸로 찾고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물고품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꼬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말고 내가 다른 곳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진 순간에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우리가 예배 듣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회개기도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계속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계속 나는 그리스도 말고 또 어떤 곳에 내가 마음 팔고 있었고 한눈 팔았는지 또 나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고통을 끊지 못하고 죄에 등굴면서 살았는지 그게 예배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이야. 예배에는 재물에 피가 흘려져야 돼요. 내 죄가 발견된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교회를 괜찮은 모습으로 찾고 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찾고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성화됐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에 묶이느냐 뭐를 못 보게 하느냐 나의 가장 깊은 죄를 찾고 숨기려고 그래. 그렇다고 만난 사람마다 내 죄를 들어보세요.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참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열고 내 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은 가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에 지금 붙잡혀있는 그 문제 근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진짜 남편이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거에 계속 붙잡혀서 고통받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네 인생이 네 것처럼 네가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인생의 디자인은 내가 죽고 참 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이기적인 내가 내가 아니고 사단한테 상처받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로 상처 주고 거기에서 내가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있는 인생을 계속 사는 게 내 진짜 나가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진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진짜 예배가 열려요. 이사산에서도 말고 저산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가대 120명 파이프 오로간에 뭔가 갖춰진 그런 또는 무슨 장소 그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예배 만남 만남 인거에요. 내가 계속 죽는 거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의 욕심 나의 정력 자꾸 죽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회복이 돼. 원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요. 그때 이제 영적인 레벨이 딱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좋게 해주시고 자꾸 주님을 끌어 당겨요. 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묻혀가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르고 내가 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진짜 신랑인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에요. 그럴 때요. 이거는요. 환경하고 필요 없어. 로케이션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천국이야.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